생활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시가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당일 전방위적인 교통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교통정책과 유형석 교통기획팀장과 이야기 나누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장 유형석입니다. 네, 서울시가 수능 당일에 수험생 외에서 교통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서울에서만 230개의 시험장에 10만 7,423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입실이 가능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선 서울 지하철은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해서 연장 시간대인 6시부터 10시까지 총 31회 추가 운행을 하고요. 이날은 승객 증가,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탐에 대비해서 예비 차량도 총 16편 대기시켜도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 역시 수험생 입실 시간을 고려해서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고 그리고 응원방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역무 직원들도 등교 시간대 개찰과 대기실 앞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역시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의 안내 표시를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식 운전원이 육성으로 시험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시험 당일 모레입니다. 모레. 이 고사장, 시험장 부근에 차량 진입이 어렵나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춥고 해서 개인 차량으로 수험장에 가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들의 안전과 또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수험장 입구부터 반경 200m 구간에는 대중교통의 차량을 진입과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시험 당일의 교통본자 최소화를 위해서요.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시험 당일에는 개인 차량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수능 시험 날에 보면 그날 저녁에 뉴스에도 나와요. 어떤 어떤 일로 수험장에 지각할 뻔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괜찮았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늦을 것 같다 싶은 수험생들은 수험장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에 가시면 비상대기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 이용 주요 지점에 배치되어 오세요. 비상 수송 차량 탑승, 교통제수소 유지, 수험장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소집일에 수험장에 직접 가보셔서 인근 지하철역이나 정류소 위치 도보 이동 경로를 파악해 두시고 당일 아침 좀 여유 있게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 중에 장애인 수험생들 혹시 이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하루 서울 시내 장애인 콜택시를요. 몸이 불편한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입이 되어 있는 장애인 수험생이고요. 수능날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1588-4388 또는 02-2024-42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11월 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시험 당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또 시험을 추리고 난 뒤에도 집으로 편리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과 예약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장애인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전 예약하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1588-4388. 1588-4388번으로 장애인 콜택시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레가 수능 시험이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께도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수험생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그리고 자치구 관공서 등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도 출근 시간 조정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장 인근 지하철 실험물 검사 공사 등을 일시 중지할 계획이고 버스 택시는 운행 중에 경적, 급출발, 급제송 등 소음 유발 행위를 자제토록 각 운송 조합에 사전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시험 당일 수험장 주변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나 차량 경적을 울리는 일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까지 하시기를 바라고 서울시에서도 이날 모든 수험생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의 좋은 결과 서울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책과 유형석 교통기획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